오늘은 주말이라 애들하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아산 은행나무 길입니다 아이들하고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아이들 답답해 할 것 같아서 주말에 어디 갈까 하다가 근처에 아산 은행나무 길이 있어서 산책도 할 겸 은행나무 숲길에 왔습니다 은행나무 길 초입에 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와 길도 노란 길로 바뀌었어요 서진아 어때? 바람은 좀 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뭇잎주의보 나뭇잎주의보 뭐라고 서진아? 노란눈 내리는 것 같아 노란눈 어 노란눈 나뭇잎주의보 나뭇잎주의보 여기요 저기 왜 배가 공지이지 응 그런데 저기 배가 공지인데 그래? 진짜요 와 이쁘다 그치? 응 미쳤어 봐 여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응 다시 해봐 여기다 이렇게 해봐 여기다 이렇게 해봐야겠다 응 아빠 이거 빌려줘 응 아빠한테는 빌려줘 응 우와 서진이는 은행 지금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 저기로 가는 건데 안돼 은행님은 서진이는 은행 지금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은행 맛있는데 응 맞아 은행 맛있어 몸매도 좋아 아빠 이거 철런지가 아빠 나 언제까지 가야돼 아빠 저기도 가죠 어 얼른 내가 열바퀴 돌거에요 열바퀴나 네가 갔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글쎄 해 가봐야 알겠지 우리 이거 봐 저번에 여기 돌아봤잖아 우리 이거 봐 초저 응 초록색 은행도 있어요 응 엄마랑 그때 돌을 때는 우리 밤만 돌았거든 아빠 아빠 응 얼마 걸려 아빠 이거 액션 우유 1시간 1시간 다 좋지 왜 물에 날씨 쥐도 있나 저진아 어때 좋지 응 잘 Con altri 줬어 conductor erre 汗 어디입니 어디입니 elemento 왜 Remember 꽃은 보는거야 따야 따는essional 아 그러게 왜 여기 여기 응 une 저기 Netz 다 포켓몬 마지크도 이거 사진 찍어야지 서은이 물 조심해 여기 서은이는 또 물을 좋아해서 여기 오니까 국가냄새가 난다 꽃향이 우리 서진 서은이 은행나무길 왔습니다 서은아 아빠 보세요 푸이 푸이 사랑해 아들 애들도 영상 찍는걸 좋아해서 아빠 핸드폰으로 영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봐야되는데 아빠 이거 알지 낚시 뭐 사나 여기 물고기 사나봐 바깥에서 낚시하고 계시네요 서은아 고기 잡는걸 기다릴거에요? 고기 잡는걸 기다릴거에요? 엄마 갈지도 있고 한지도 있고 한지도 있고 한지도 있고 안내도가 있네요 음 또 은행나무 옆쪽으로 이렇게 예쁜 카페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구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한국장이지 아 마스크 벗어도 돼? 어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돼 서은이는 벗었는데 벗기 싫으면 안 벗어도 되고 안 추워 서진아 어 추우면 얘기해 잠바줄게 바람이 엄청 춥대 응 바람이 많이 분다 시원해 응 선도 안 빨개졌어 근데 동생이 춥다고 해서 좀 가야될 것 같아 동생 가자 동생 집에 갑시다 응 여기는 나중에 또 엄마랑 내년에 또 오자 응 올해는 아마 이번주 지나면 은행이 다 떨어질 것 같아 은행잎이 가자 어 동생 추워서 안돼 가자 어 어지러워 집에 가다가 감기 걸릴거야 응 집에 가자 감기 걸리면 안되니까 이거는 맞춰나 보셔야지 봐봐 일단 남을 응 근데 살짝 케이크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응 우와 엄청 크다 엄청 크다 나무가 이거는 엄청 크다 나무가 이거는 엄청 크다 나무가 이거는 벗겨져 벗겨져 비 보는거야 응 손아 이쪽 이쪽 이 사진을 캡처할 수 있어 자 서은이 올라와 딱 부이더라 이게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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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하나 서은이 V 하나 둘 셋 와 엄마 가 빨리 앞으로 쭉쭉 가세요 형아 다 넘어져 형 따라가세요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저희는 짧게 구경하고 갑니다 아닌데 길겠잖아 우리 많이 구경했지요? 서원아 여기 걸어봐 여기 앞에 걸어봐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세요 형 따라가요 가나지 응 가나야지 우와 멋있다 그치? 가자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주말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햇살이 따뜻해가지고 바람은 많이 불어도 구경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주니까 은행잎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무 예뻐요 아니야 우리 저쪽에 주차했어요 근데 여기는 차들이 많아서 주차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저희는 저기 건너편 넓은 공터에 주차했습니다 아 여기 차 많잖아 원래 네비찍으면 여기를 알려줍니다 여기 주차장 근데 여기 좁고 엄청 혼잡해서 저쪽으로 여기가 주차장이야 원래 서진아 네비찍으면 여기로 알려주거든 그래서 여기로 주차하는데 여기 주차공간이 좁아가지고 아빠는 저기 건너편에 한거야 서원이는 춥다고 해서 형이 잠바 벗어줘서 잠바 두개 입었습니다 봐봐 어디 어디 아빠 이거 봐봐 어 그냥 갈봤어 괜찮아 걸으면 또 없어져 응 아니 없는데 네 없어져 근데 어디 짜장면 왔어 응 근데 어디 짜장면 왔어 어 오빠 응 응 점심이 짜장면 응 저녁에 응 노구리 어때 그래도 괜찮지 허니 짜장면 먹고싶어? 짜장면 먹고싶어? 응 그래 가서 짜장면 먹자 그러면 근데 어디 우선은 집 근처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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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후니은 짜장면 저의 짜장면 먹고싶어요 짜장면 아빠 짜장면이랑 치킨 아빠 치킨은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 아빠 짜장면한테 전혀 전혀 전신도 가면 맛있는 라면을 먹으래 라면 몇만 먹으면 어떻게 밥 먹어야지 아침만 밥이야 야아 아침만 밥이야 야 치킨 먹고 이쁘다 서후니 치킨 나는 짜장면 그 다음 너구리 냄새 맡아봐 은혜 어떻게 보내? 코를 대면 되지 냄새 어때? 아무 냄새 나 아무 냄새 안나? 이게 뭐야 은혜님 은혜님 저희는 아빠? 글쎄 냉나무길을 보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봐봐 아빠 응 아니요 식수 있어? 응 주말에 애들이 집에만 있는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나름 즐거워하네요 서진이가 차에 관심이 많아서 차에만 보고 있습니다 가자 아들아 아빠 보여 가자 가자 동생 춥대 진짜 바다냄새나 바다냄새나? 잠깐만 저기 우리 바다 어 바다 비행기다 오 헬리콥터다 헬리콥터다 어디 갈까? 헬리콥터 여기 헬리콥터라 소리가 잘 안나? 검정색 길문이다 블랙키 고기 보인다 고기 아빠 미쿠라제 아냐 저거 우리 아빠가 성사리라고 했는데 미쿠라제랑 성사리라고 했는데 맞네 저기 봐 저 뒤에도 이렇게 많잖아 성사리들이 아까부터 있었는데 아 그래? 흑어리콥터 허니콥터 어어 여니콥터